안녕 잘 잤어? 안녕 다음에 또 만나라 안녕 친구들 잘 잤어요 끼니무니무니마 안녕 얼굴 받치고 먹는 거야? 상태리? 태리 한 손으로 얼굴 받치고 먹는다? 응 떨어질까봐 그러면 근데 툴명 주스는 어떻게 만들냐? 툴명 주스? 엄마가 안 만들어서 모르겠는데? 엄마 나 주스 줄게 어 알았어 나 물지씨를 줄게 왜? 아니야 그냥 수고를 한 덕까지 물지씨를 닦은 거 아니야 물지씨로 얼굴 닦으면 안 돼 수건을? 응 수건 엄마 갖다 줄게 아니면 이렇게 닦을 거야 안돼 안돼 엄마 먼저 찌른다 응 찔렀어 너 하나 찔러봐 티리 난 높이 할 거야 높이 먼저 할 거야 어 빵 안 놀래네 과연 누가 벌칙을 받을 것인가 과연 누가 벌칙을 받을 것인가 아닌데? 이렇게 남았는데? 아 또 남았어? 찔러볼까? 어 안 나와 뭐야 잘못했나 다시 해야 돼 이거를 세게 찔러야 돼 세게 안 찔러서 안 튀어 놨던 거네 이걸 꾹 누르고 됐어 이제 혜리 혜리도 꼭 오겠어 어 주 우와 보여요 나 보여요 응 나 만다 응 안 남은데 로디 로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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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위로 아니 아 왜 아니 다시 넣어야지 아니야 왜 아 아 그런게 어딨어 아아 알았어 알았어 언니 먼저 이거? 됐다 텔리 아니 텔리야 여기 거기 응 응 꽉 아니 세게 해야죠 세게 해야지 꽉 으응 示 lever protocols 올라시려 우와 엠엑 벨로 눈办 genau queda 응 너무 많이 안 할래 너걸렸어 어 衣 너도 혜리야 아무것도 없는거 이거 뭔지 알아? 깎아먹는거잖아 깎아당첨됐어 깎아당첨 깎아당첨 엄마가 깎아 아니 엄마가 깎아준다고 아니 깎아준다니까 깎아당첨 깎아줄게 왜 왜 왜 안걸리고 싶었어 안걸리고 싶었어 내가 걸릴게 지금 내가 걸릴게 당첨된거야 이거 내가 응 당첨된거야 내가 알았어 새거로 갖다줄게 축하합니다 다시 할까? 재밌지? 재밌다 또 할거야? 맛있다 이거 넣은거 아니야 응 이거 이거 아파져있어 응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이거 가짜칼이야 응 가짜칼 엄마가 듣고싶은거 있어? 응 싫어 어? 싫어? 엄마는 듣고싶은거 있어 엄마는 듣고싶은거 있어 엄마는 듣고싶은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북이소리 거북이 소리 가볼까? 으허허허허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 생각쓰면 안할거야 오? 으chter 오 이놈아 전화온다 오다과 으하 볼밤 짠 네 그루루 나 아나 나 은 언니 일시키는건지 막납은게 Dale 네 Nach dementia должна 집어쥚어들 여기 하나씩 옳지 이거 엄청 매운 것 같아 하나 뭐玩자 먹어볼 게 안 매워? 어때? 음.. 맛있어 맛있어? 안나는데? 좀 느끼고 말해야지 맛을 본 다음에 엄마 모르지만 애매는거지? 꾸며야돼요 입안에 뭐해요? 지금 뭐 들어갔는데 입안에? 엄마 뭐해? 사랑아 한번만이다 먹으면 안돼 아직? 먹어도 될까? 어? 그거 먹어? 그거는? 그거는 먹어? 저기요 한번만 두 번이잖아요? 세 번이잖아 한번만 한번만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한번만 알았어 한번만 어 알았어 먹어야 돼 아이 보지 아 저기요 이건 뭐예요? 이건 또 한번만이에요? 한번만 한번만 아아 꼬잉꼬잉도 안하시면서 어떻게 한 번이라고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먹어 먹어 먹어야 안돼 뭐야 영어 시작하면 봐야돼? 어 난 무조건 영어 시작하면 봐야돼 먹어야돼 어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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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이야 해봐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제 먹어 이제 먹어 과자 파티 짜 맛있어? 응 집이 무너진다 어? 집이 점점 무너진다 내가 먹어서? 응 맛있어 아니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먹어 나 안 몰라 딸기가 그럼 삐지지 응 언니 딸기 먹잖아 응 나도 먹어 줄까? 응 응 응 응 맛있다 애기 아니면 뭔데? 응 테리야 테리야? 어 언니야? 언니야 테리야 애기잖아 테리야 응 응 나 애기 아니야 애기인데 뭐 너 애기야 응 난 해? 혜린이 어린이지 응 응 어린이 땅콩 저리 가 나 벌써 어린이랬어 Boys 저거 애기 autonomy 좌우